아냐아냐 지금 게임에 기여를 했다니까 야 안되겠다 야 넌 안되겠다 야 너는 너 진짜 이렇게 남탓하는거 시비데스라고 남탓하는거 보니까 너 안되겠다 야 너 내가 욕 한마디만 할게 야 원딜로 꺼져 이번판으로 극은? 오케이! 도전! 이번판으로 주셨다 아쉬운대로 럭키박스라도 가져가세요 아 미민씨 고맙습니다 야 마트야 1부터 3중에 하나만 골라봐 3번 그럼 1번 나이스! 아 역시 역시 오답노트작전 성공 딱 이제 마트가 오답 오답 말해주면 5대5니까 50%로 되니까 나의 작전 정확히 성공했지 개굿 근데 바텀 우리 조합이야 전 조합 야 운명이네 애니랑 애니랑 베인이네 야! 야 망했다 야 쟤네 쟤네 애니랑 베인 쟤네 그냥 사이가 아니야 뭔데? 쟤네 쟤네 무슨 조합인지 모르겠어? 뭔데? 애니 베인 애인사이야 애인조합 어 애인사이잖아 쟤네 조심하자 우리는 뭐야? 뭐 우리? 우리는 시비르랑 블리치니까 시블 시블 좋아 어 저 시블놈들 우리가 어 우리가 아주 그냥 묵사바를 내버리자고 알겠어? 오케이 시블 어 가보자 이거 알지? 이거 공갈그랩이야 공갈그랩 이거 시청자분들이 이거 하면 사람들이 풀쓴데 공갈그랩하면 그래가지고 샀거든 음 근데 한번도 성공 못해봄 음 풀을 안써 이거 내가 봤을때 시청자분들이 잘못 알려준건 아니고 티어가 너무 낮아가지고 뭐하는지 모르는거 같애 이거면은 그 이게 챌린저는 딱 이거 딱 팔만 들어도 어! 방향 겹쳤다 이거 풀이다 이거 풀을 바로 써버리는데 아 미미씨 알겠습니다 승리식 킬당 만원 도전 시비르는 니씨하고 제가 끌어서 제 바이오 리듬을 망치겠습니다 오케이 대박 핵시빌 핵시빌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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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땡겨 4크릿 땡겨도돼 야야야 그거 맞춰? 어 뭐야 알아 핵시빌 핵시빌 어 야 뭐야 작전을 어떻게 알았지? 야 알아서 그렇게 했구나 어쩐지 와드였나보다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 내가 노리는 곳으로 자꾸 등짝을 보이더라고 근데 괜찮아 여기 근데 괜찮아 마트야 왜냐면 나 마법공약 전멸 있어 잠깐만 일단 내가 한번 놀래킬게 자 내가 한번 놀래킬게 공갈그래 파다가 나이스 이거부터 먹어 어 근거리 미니언이 경험치 많이 주는 거 알지 이거부터 먹어야 우리가 내가 2립을 찍을 수 있어 현명하지 자 자 얘 왜 땡길 수도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 한 1000번 쓰면 한 명은 전면 쓰지 않을까 그랩 맞죠 그거? 아니 이거 이거 땜에 산건데 사람들이 풀쓴다고 그랩 빠생 아 그랩 아 안통한다 어 큰났다 야 야 맞다 죽어라 야 그래도 야 점화 뺐다 내가 와가지고 나이스 야 자크라 조심해야돼 야 그래도 다행인게 우리 그래도 전판 서포님보단 낫다 그치 왜왜왜 지금 지금 이번판 서포님이 전판 서포님보단 낫지 않냐 비슷한거 같은데 비슷하다고? 아니 아니 최고의 모욕인데?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살 열심히 살 이유가 생겼구만 이거 어 됐어 와아아아 진짜 미치겠네 와아아아 이게 심리전 방금 지렸거든 심리전 와아 근데 결국 못 땡겼어 내가 몇번을 내가 쟤네들 막 어? 헛다리 짓고 막 이랬는데 와아 지존 잘 이용했는데 오 심리전 자크 올거 같은데 잠깐만 잠 낫치 됐어 됐어어어 워거어어어어 나이스어어 이거지 자크가 두번이나 왔지만 오오 결국 킬을 딴건 유효타는 우리였당 자 궁갈그랩하면서 와아 이거 진짜 챌린저 서포트립 보면 어 해믈린 그립 왜이렇게 날까로 애니가 뒤로 여기 와드하나 하셈 자크존에 박았구나 야야야 오 흡수해 흡수해서 어 야 기다려봐 이거 좀 좋다 꽉 좋다 아아아아아아 아 가방 집었는데 아 애니 가방에 달린 팬더 열쇠고리 뜯었어 어 먹었다 죽여어어어 가자아 야야야 빼빼빼빼 야야야야 망했다 야 친구야 아 아 나 순간 1인줄 알았네 그럴 수 있어 어 그럴 수 있어 늘 뭐 서포트보다 원딜이 잘할 수 없는거니까 때로는 또 원딜이 서포트보다 못하는 녀석 만날 때도 있는거야 잘했어 잘했지 구라야 아 야 나 좀 돌아다닌다 와도 되냐 어디가 아 또 질척되네 알았어 네 세주안이가 바투모를 안가준다 그치 뭐야 말투모야 그거 말투모 어플로 산거야? 환불해 가자 오오 뭐야 애니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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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샤이 뿅 공포 나의사 이거지 좋은데 좋았다 아 저 개피그 나도 올라가야 되나 자 죽여 자 얘부터 오케일 애니 아케임 아 2등 많이 맞다 야 개고 개고 야 나 빵데스야 어 야 잠깐만 야 이거는 빵데스가 중요한 미션이 아니잖아 뭔데 미션이? 이거 내 어시랑 너 데스 아니야? 그 다음에 미미님이 주신 불츠 승리 킬당 만원이랑 야 어시를 많이 해야되네 너가? 어 내가 야 위에가자 미드 밀까? 미드 밀자 아 위에가자 위에가자 친구야 공켜봐 공켜봐 공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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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그럼 없다고 말해야지 친구야 가자! 사우루스 팡팡! 오케이 이거지 사우루스 팡팡! 오케 오케 마무리했다 됐다 다 원평해졌어 야 원딜 내주고 아칼리 잡으면 개이득이야 쟤 짬프 뛴다 와 쟤 센스있다 어휴 쟤 센스있다 어휴 쟤 센스있다 어휴 쟤 센스있다 아휴 쟤가 아니고 빼야되는데 왜이렇게 안빼냐 쟤 너무 용감한데? 아니 어? 잠깐만 가능한가? 랩타이가 좀 나고 세디 빼다 어? 야 젤리한테 불 붙였거든? 녹는다 얘 오케 굿 아아 내가 또 저 과학 잘했잖아 소실적이 알지 젤리의 녹는점을 정확히 알고있지 85도 정확히 85도 이상의 점화를 넣어버렸지 어때 어떤거 같애? 어 서포터와 서포터 한명 달라졌다고 게임이 많이 다르지? 하하하하하하 내가 지금 킬을 먹어야되는데 기회가 없다 또 일부러 먹을순 없으니까 합법적으로 먹겠습니다 야야 애니 잡자 친구요 1킬 드실분 1킬 드실 김마트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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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기 어? 꺄악악 아아 합법적이었는데 아 깨비 야 너 어시도 못먹었냐? 어 아이그 바보녀석 야 나도 어시가 그대로다 하하하하하하 나는 왜 어시가 없지? 아무것도 피해를 주지 못했나? 세주안이 오고 있긴함 마공점 음 빠쌩 이거지 빠쌩 입막아 입막아 내가 침묵 걸어버렸어 좋아 개굿 빠쌩 오케이 바로 어 이게 이게 또 촉감이 좋아 장마간에 있는 또 아칼리 땡기는게 또 촉감이 좋아 오케이 야 이거 야 근데 이거 킬하고 어시를 나눌 필요가 없었어 마트야 생각해보니까 네 아니 미미님 미션은 킬당인데 지금 진진님 미션은 어시잖아 그럼 둘다 만원씩이잖아 그럼 똑같잖아 어시를 먹든 킬을 먹든 똑같은거야 뭔지 알았어? 어시도 먹고 킬도 먹으면 괜찮은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먹어 어차피 총량은 똑같잖아 나만 눈치챘다 야 빼 빼 빼 빼 야 젤리 녹는점 나이스 걱정마 걱정마 여기서 빠쌩 아 까비 땡겨 아 그래픽이 방금 됐어 아 까비 맞아 살렸는데 그치 야 너 나보리 진짜 너 너무 의존적인거 아니야 나한테? 어? 너 지금 나한테 하는 메시지잖아 어? 나 보리고 가지마 뭐 이런 뜻 아니야? 맞지? 나보리 응 안돼 막 찼다 막 찼다 가자 와 이거 기다려주는 서포트 흔치 않다 나도 간다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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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빠쌩! 챡! 오케이 개그 어 너 어시 잘 먹고 있어 어? 어? 어시 많이 쌓았어 13어시야 너 죽지마 너 죽으면 안돼 왜 왜왜왜왜 아니 내 어시 마이너스 너 데스라니까 승리지 아 그래 오케이 죽으면 안되는 애 나 너 죽으면 안돼 엊그저께는 밥 빠쌩! 어 뭐야 빠쌩! 분배락 던져 분배락 던져 친구야 까비 오케이 개그 바로 이러지 어시 또 먹었어 개그 망토 찢어졌어 야 너 죽어 빼빼빼 일단 쟤 쟤 저 저만 발랐어 저만 발랐다 그렇지 니가 먹었어 개그 이거이거이거 아이고 라인스 개그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마티야 안죽었어 안죽었어 좋아 좋아 살아남았구나 야 잘했다 잘했다 야 뭐야 저분 뭐야 꼬추님 왜그러세요 재방송에서 왜왜왜왜 꼬추님 숨겨야겠다 됐다 꼬추님 꼬추 잘랐습니다 이제 안심하세요 여러분 빨리 오셈 빨리 오셈 지금 우리팀 두명 죽어가지고 약간 지금 야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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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일로와 나이스 아니면 정신적인 질병일까요 살짝 빠지고 애니 올거기 때문에 애니를 나는 노려야돼 야 애니 이거 와아아아하 야하하 도전소 형 제법인데 제법 능름한데 어 야 나 어시 못먹었는데 하하 어시 하나도 못먹었어 자식 어우 이걸 또 먹어 야 야 내가 나를 좀 버렸네 아이 까비 그래 그래 야 내 어시야 빨리 잡고 빨리 잡고 됐어 오케이 야 너 죽었어 근데 아 본전이구나 아 본전이네 승리 승리 아 21어시 했다 대박 마이너스 5 16 와 야 재밌었다 그치 역시 듀오가 재밌어 블리츠 좋았다 1킬 아이고 미미씨 1킬 성공 감사합니다 미미씨 너무나 감사하구요 아 1킬 밖에 못했네 근데 어 아 근데 키리랑 어시이랑 똑같으니까 사실 뭘 먹어도 좋았음 뭘 먹어도 좋았음 그저 진지씨에게 죄송할 뿐 안전조선 실패 아 진지씨 이거 제가 너무 큰 실패를 대실패하게 한거 아닙니까 괜찮으세요 진지씨도 내가 봤을때 이렇게까지 생각 못하셨으면 어떡하지 너무 내가 많이 가져간거 같은데 지갑에서 이렇게 적당히 빼가야되는데 지갑까지 통째로 빼간 느낌 진지씨 괜찮으십니까? 그럼 돌려줘요 모른척? 스포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